삼성이 약간 애플이 AI폰 안 하니까 삼성이 약간 주도적으로 AI폰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잘 팔릴지는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예요 공급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급에 맞게 수요가 따라와야 되는데 근데 소비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요 막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기관은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좋다고 얘기하고 개인 투자자도 고점에 사라고 하는 거니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빵 때리는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근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 AI 때문에 그래요 AI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와본 적은 있는데 송도에서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나름 부산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하는데 항상 시작할 때마다 엄청 긴장이 많이 돼서 초반에 좀 약간 어버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오늘 온다고 진짜 어제 하루 종일 진짜 만들었거든요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만약에 다 소화 못하면 인천을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구독자 분들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일단 순서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순매소 최근 순매소 한번 딱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 매매 전략으로 돼 있는데 이 매매 전략이라고 하면 제가 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서요 그런 뭐 리딩방은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아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엄청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부산이나 대구에서 했던 얘기 아닌 새로운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 결은 비슷한데 어찌됐건 간에 계속 투자를 하여튼 계속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엄청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딱 지금 시점에서 효율적인 전략이 뭐가 있을까 핵심으로 딱 지금 뭐가 있을까 그걸 고민해서 그 부분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24년도 구조적 성장주가 뭐가 될까 전체적으로 숫자로 한번 봤습니다 숫자로 그래서 숫자로 구조적 성장주가 될 만한 산업 사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1월달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2월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2월달까지 하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질문은 마음껏 하셔도 되고요 근데 꼭 다른 분들 다 나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전 주가는 모르고 이제 방향성이나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만 분석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몰라요 그거 참 안타까운 게 포스코 퓨처엠 열 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사기꾼입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네 그래서 이제 Q&A 시간에 뭐 방향성이라든지 투자하면서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뭐가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제 투자 경험 얘기하는 거 재밌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다 2차전지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죠? 네 네 너무 다행인 건 그래도 2차전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표정들이 밝으셔서 다행입니다 밝은 척 하시는 건 아니죠 이 포트폴리오가 자산배분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상관계수가 반대인 경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경계가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조금 요새는 조금 예전에 채권이 좋으면 주식이 안 좋고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나쁘고 그랬는데 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자산으로 하면은 변동성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끼리 배당주로 투자하고 아무리 금융주로 투자하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주식끼리는 상관계수 업종을 다르게 해도 주식은 같은 상관계수 1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에요 국내주식하고 해외주식하고 물론 해외주식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도 해외주식 컨텐츠를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내주식이랑 해외주식이랑 해외주식이랑 100%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채권이 주식하고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 그래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기준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 국채 5% 됐다가 4%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뒤에 나와요 6% 이 정도 기준점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로 6%를 먹을 수 있으면 6% 이상 금리 먹을 수 있는 자산에 최소한 50% 이상 넣으셔도 돼요 그 재밌는 드라마 아시죠 응답하라 읽고서 거기서 금리 15%인데 너무 싸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적금 수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 적금 5%짜리 나오면 난리나요 2초 만에 다 마감되거든요 우리 그 명품 가방 살 때 그 오픈런 하는 것처럼 적금도 오픈런이 있거든요 6% 정도면 저는 99.2%가 다 주식인데 0.8%를 케이뱅크에 있는 1정립 해주는 이자 매일 그 누르는 재미도 있어가지고 이자 받는 거 그거 하고 이제 4%짜리 제2금융권에 있는 거 이자 받는 거를 넣는데 이것도 엊그제 문자였더라구요 3.6%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서 6% 기준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봤더니 이거거든요 6 대 4 채권 6 주식 4 6 대 4인데 이 3번을 제외하고는 다 수익이 난거죠 대신에 변동성을 봤더니 주식 하면 1년에 변동성이 아무리 대형들 투자해도 최소 30인데 변동성이 30에서 절반 이상 줄은 거에요 채권을 섞어놔도 이렇게 마이너스는 나요 2008년도 리먼 때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이때는 18년에 뭐 있었죠 미중 무역분쟁 있을 때 이렇게 짱돌이 생긴다 그래서 채권을 좀 섞으면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근데 그거조차 이제 확률을 더 높이려고 기간을 나눈 거에요 기간은 요 빨간색이 손실 확률입니다 1년 갖고 있었더니 야 그래도 6 대 4 공식처럼 섞어 왔는데 20% 손실 났어요 3년 섞었더니 10%까지 떨어져요 7년 섞었더니 3%까지 빠져요 15년 섞었더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 자산 전략을 가져갈 때 시간에 기대어 투자 라는 말이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제일 확률이 높다 전략적으로 채권 관련된 ETF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온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근 한 2, 3년 만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미국채 미국채 하지만 한국 정부채에 투자하셔도 저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복리 이거 많이 보여드려서 내 목표 수익률에 따라 이제 원급이 늘어나는 구간이잖아요 어머님은 목표 수익률이 1년에 몇 프로 기준점 잡으신 게 있으세요 30%요 거의 워렌 버핏 이상 워렌 버핏 능가하는 수익률을 워렌 버핏 23%거든요 그게 내 앞으로 계속 그 수익률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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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 30% 볼게요 5년이면 원금이 3.7배가 늘어나요 저는 연평균 20%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잡았어요 저도 한 25% 연평균 손실 안 낸다는 가정하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한 번도 연에 손실이 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이죠 15% 잡을 때 10년에 4배지만 20년 되면 16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전자산에 돈을 썩여두는 것 보다는 자산 배분은 하되 공격적인 위험자산에 조금은 조금은 내가 비중을 실자는 거예요 근데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세요 야 내가 30% 7년 먹으면 6배네 뭐야 7년 아무것도 아니지 뭐 막 막 지르세요 막 저는 이제 깡통을 두 번 차가지고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사는 게 많이 아직 집이 없어서 근데 저는 집 없는 게 부끄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이제 집장만을 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 손실률을 얼마나 방어하냐인데 이것도 이제 못 참겠어요 금액이 커지면 손실률이 감당할 수 없게 돼요 30% 손실나면 43% 수익이 나야지 원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짧게 트레이딩하는 거는 8% 장기 1년 이상 갖고 가는 거는 30% 근데 사람 심리가 자꾸 기준점 세워놓고 본인이 기준점을 막 바꿔요 막연하게 얘기해요 막연하게 방송 조금 몇 개 유튜브 보고 막 증권방송 보고 뭐 신문 보고 그러면 알 거 같으니까 막 에이 40% 내도 갖고 있으면 야 그래도 내 삼성전기인데 뭐 SK텔레콤인데 하고 10년 갖고 있어 보세요 봉전 회복이 안 돼요 아까 그 저 매매 전략하고도 좀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끊임없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기회비용과 확률 포기했을 때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찬하시면 안 돼요 이거 기회비용 고민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러면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는 건 계속 내가 깨어 있어서 계속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확률인데 확률은 저 매매 전략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두 가지 확률이잖아요 이거 손실률 얘기하고 저 전략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내가 산 종목은 코스피 시가총액 뭐 20등 안에 드는 거니까 절대 마이너스가 안 돼 그 장표를 뺐는데 10년 동안 1등부터 10등 사이에 1등부터 10등 사이를 순위는 뭐 바뀔 수 있죠 아무튼 1등에서 10등 사이를 10년 동안 유지했던 종목이 딱 두 종목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고 두 번째가 기아입니다 기아 두 개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1등부터 10등 사이에 들었던 게 결국은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이제 우량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그거 기다리는 것도 일종의 탐욕이고요 이거 조절하지 못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또 역설적인 건 있어요 주식투자 수익률 가장 좋은 게 그냥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셨던 40대 50대 주부님들이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역설적인 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이 확률 측면에서 높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캐스처 마크예요 그래서 코스피도 좋고 우량주도 좋고 시가총액 대형주도 좋은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세우셔야 돼요 여기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물론 내 연간 수익률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 바로 손실했을 때 내가 얼마 돼야지 원금 회복하지 대형주 중에 FNF 아세요? 이거 진짜 운 좋게 정말 싸게 사가지고 진짜 수익 많이 났거든요 19만 9,500원이 10년 동안 최고가였거든요 이랬더니 갑자기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25만원이 나오고 27만원이 나오고 3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또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했죠 증권사 목표가 평균을 냈어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FNF 많이 팔았지만 여전히 많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FNF의 중국에서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FNF 엔터가 생겼어요 저는 엔터랑 이 의류랑 결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아시죠? 스우파라고 한번 스우파 입고 나오니까 그 옷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아무튼 이 FNF를 1000%를 먹고 나서 이제 1200% 되면 팔아야지 했는데 지금 이게 얼마 된 줄 아세요? 이 탐욕 때문에? 정확히 반토막 났어요 지금 그러면 두 배에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실 때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제발 수익 실현 조금씩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이 나셨을 때 마음의 크기만큼 근데 이것도 공식화해드릴 수 있어요 50% 50% 딱 자르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을 펴내요 진짜 진짜 행복해져요 진짜 왜 막 머리 터지고 막 주식 꼴도 보고 싶고 짜증나는 이유가 이 비중 조절이 안 되셔서 포트폴리오 다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럼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한 종목 살 때 저는 최소 제일 적게 사는 게 한 1500에서 한 3000 정도 사거든요 근데 이 1500을 몇 번 나눠서 살 것 같아요 세 번요? 저 한 일곱 번에서 한 여덟 번 나눠서 사요 어떨 때 사냐면요 계속 떨어질 때만 계속 사요 장중의 변동성은 보실 수가 없으니까 종가로 떨어질 때 이것도 기준 좀 디테일하게 세우면 너무 좋죠 마이너스 3% 이상 빠질 때 마이너스 5% 이상 빠질 때 그럴 때 별로 없어요 왜 없어요 엄청 많아요 이런 날 안 오면 안 사시면 돼요 근데 투자하신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시고 여기 투자하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 있으세요? 10년 이상 아니면 5년 이상 없으세요? 다 3년 미만이세요? 오래 되신 분 몇 년 되세요? 15년 되셨어요? 25년 되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죠? 지르시죠? 나누세요? 그렇죠 나눌 때가 많죠 너무 잘하시는 분 한 일곱 번에서 여덟 번 나누고요 3% 5% 2% 기준점이 제일 중요해요 기준점 오늘 세 가지 단어만 기준점 수익 실현 그다음에 기회비용 확률 이거 네 가지만 이 네 가지 단어만 계속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셔도 실패할 확률을 극도로 줄이실 거라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일곱 번에서 여덟 번 나눠서 사고요 예를 들어 3천만 원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종목 사면 적정할까요? 예시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하면 종목 몇 개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정확합니다 5개 정도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종목 많아서 관리를 어떻게 그건 완전 핑계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많으면 많아서 초보자일수록 저는 10개까지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 업종을 다 쪼개셔야 돼요 여기 이제 종목 구조적인 성장도 얘기하면 솔깃솔깃해서 업종 많이 나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개에서 8개 정도면 1억 3억 에코프로 샀으면 30억 네 개 그거는 자꾸 본인의 희망회로 행복회로만 돌리는 거예요 3억 순식간에 3천만 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두 번 겪었고요 되게 조금 보수적이면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그래서 재밌어요 쉽지 않으니까 다 그럼 뭐 다 돈 벌었겠지 그렇죠? 최근에 딱 1월달에 스타트 끊어서 봤더니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금 꾸준히 지금 사고 있고요 이게 지금 누적이거든요 코스피에서 한 2조 4천억 샀어요 지금 최근에 1월달 들어서 이거는 이거 매일매일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게 말 그대로 수급 동향이 아 제 루틴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제 루틴 중에 하나에요 아침에 딱 이거부터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자 이제 체크를 해놓으세요 개인외국인 기간 기간 중에요 크게 의미 있는 거는 연기금 정도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보험도 장기 투자하고 금융투자는 단타 치는 투신이 자산운용사거든요 저는 자산운용사에도 있었고 자본사에도 있었지만 투신 단타 안 칠거죠 단타 칩니다 열심히 칩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특정 예를 들어 M&A 이슈가 있거나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만 몰아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특징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인 연기금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개인도 이제 연초 됐으니까 아자아자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훨씬 더 많이 샀어요 3조 9천억 샀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기간이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보통 1월달에 좋은데 좀 찌글찌글한 게 그런 이유고요 근데 개별 종목별로 시세는 엄청 나오고 있어요 기간이 6조 3천억 팔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연기금도 계속 팔아요 지금 코스피는 그렇고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유튜브에서 얘기해 주는 거 보고 어 기간이 샀네 개인이 샀네 그거 의미 없고요 본인이 직접 HTS 이거 영웅문이 영웅문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영웅문 직접 키셔가지고 열어서 이거 다 하나하나 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하는 과정도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개인이 열심히 샀어요 5,600억 샀고 외국인 기간 팔았고요 천억 팔았고 이천억 팔았고 어 그런데 기간은 파는데 어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이 사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1년 단위 기간 계획을 세우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거든요 그럼 얘네가 사는 거는 코스닥 연출 사는 거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확률이 네 높아요 굉장히 의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까봤거든요 이건 이제 누적입니다 누적 누적을 이게 추세나 방향성이 중요한데 개별 종목은 조금 빠르게 매매하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이제 전업 투자하거나 뭐 몇 배 갖고 있는 알주식만 뭐 300억 500억 갖고 있는 슈퍼개미 분들도 이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충 어느 정도로 보냐 수량보다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근데 수량으로 저는 조금 빠르게 저는 워낙 단기 트레이닝 많이 하니까 3일 연속으로 사면 의미 있다고 보는데 보통 제가 얘기 금액 크게 하시는 분들 평균 내보면 5일이에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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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5일 사든 기간이 5일 사든 그러면 좀 의미있는 수급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3일은 너무 짧은 거 같고 5일 정도면 그거를 눈여겨보시면 그것도 이제 뒤에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피 봤더니 샀다 팔았다 하지만 이거 빨간 게 훨씬 많죠 코스피 외국인은 그래도 열심히 삽니다 그죠 오히려 개인이 매매 더 많이 해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리고 기간은 기간도 샀다 팔았다 하고요 근데 의미있는 거는 12월달부터 코스닥 아 네 코스닥 이건 코스닥입니다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지금 좀 사고 있다는 거고요 업종별로 봤어요 1월달하고 2월달에는 특히 눈여겨 1월달하고 2월달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요 그 통계를 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S&P는 1월달 2월달에 수급이 들어와서 1월달 2월달 시세가 좋았던 종목이 연간까지 쭉 계속 시세가 좋았을 확률이 75%가 넘어요 그거를 연으로도 평균 내봤더니 1월에 좋았던 게 75% 넘고 전체 30년 데이터로 보니까 8년 이상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이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초에 좋았던 게 연간으로는 좋진 않고 연초 1월에 2월에 좋았던 게 언제까지는 좋냐 최소 6개월 이상은 좋아 반기는 버틸 수 있어요 반기는 버티는데 그게 확률이 우리나라도 50%가 넘습니다 50%의 확률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57% 돼요 엄청난 확률입니다 1월달 2월달 시세가 낮다는 종목이 연간으로 쭉 갈 확률이요 코스피는 아직 1월달인데 외국인만 사고요 업종별로도 죄다 파는데 파란 불이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사는 것들이 있어요 자 외국인 전기전자 그렇죠? 사고요 생각보다 신기한 게 금융 엄청 여전히 많이 그렇죠? 사고요 웅수창고 그 다음에 유통 유통 좀 의외고요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소형주 안 사고 대형주 중형주 삽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구분 기준은 뭐죠? 네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가총액 시가총액 작은 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간혹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국민연금도 예를 들어 연차가 아주 낮은 연차들 있잖아요 이거 갈 겁니다 이거 좀 한번 질러보시죠 해가지고 막 설득설득해서 아마 어렵게 어렵게 들어간 종목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용사 때 대리 정도 대도 그래도 연차 그래도 5,6년차 쌓인 건데 종목 얘기하면 뭐 듣지도 않아요 코스닥 쪽에서 개인이 개인 수급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 강의 때 잘못 얘기했는데 한 주식투자 인구가 한 900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140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응집이 안 됐는데 막 2차전지 때문에 엄청 응집이 똘똘 됐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조금 천천히 올라갔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뭐 그게 안 됐을 텐데 2차전지가 문제 있다기보다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 나온 거가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똘똘 뭉쳐서 기간이 돈이 없어요 지금 진짜 기간이 돈 없어요 저도 뭐 열심히 맨땅 헤딩 해가지고 기간 그 인맥을 진짜 많이 늘려놨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기간 쪽에 다 개투하지 심지어 기간에서 잘 나가는 분들도 다 나와서 개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안 되니까 단타 치는 거죠 이제 업종별로 나눠서 어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제약은 삽니다 그 없는 와중에 제약 사고요 어? 외국인 거들떠도 안 보는 화학을 사는데 화학의 대부분 베이스는 2차전지가 많이 있어요 네 2차전지가 다 정밀화학이어서 2차전지가 많이 있고요 외국인도 역시나 제약을 사죠 그러면 외국인도 사고 기간도 사는 제약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제약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 제약이라고 다 신약 기대감만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제약이 있고 화학 들어오고 있고 비금속 들어오고 있고 비금속은요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이쪽 강관 미국쪽 강관은 수출 데이터를 매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속 좋았어요 작년에도 좋았고 그 다음에 총 들어가는 탄약 있잖아요 탄약 그 풍산이 하거든요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엄청나게 잘 파요 탄약이 그래서 풍산이 약간 반짝반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전기전자 좀 의미있는 연기금의 수급을 봤더니 어 제약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조 제조를 본다는 건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수출 데이터 자 그래서 개별 종목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1월달 거 무시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수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인버스가 1등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2700만 1000만 10억 100억 2700 2721억을 인버스에 배팅했다는 거는 지수를 나쁘게 본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네이버가 뭔가 일을 낼 거 같거든요 근데 네이버만 많이 사는 줄 알았더니 카카오까지 같이 사면은 이거는 뭔가 방향성의 전환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좋은 얘기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정신화 대표 바뀌었는데 똑같을 거다 바뀌는 거 없을 거다 대표 바꾸고 막 해도 계속 욕을 먹어도 심지어 기관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내도 카카오 주가는 매수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있고요 KB금융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버스가 1등입니다 에코프로 버팅 최근에 그거 아시죠? 에코프로 지금 이동채 회장 구명운동 23만이 넘었대요 지금 네 그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력 이제 그 뭐 시장후보 나가는 사람들도 지지한다고 해서 잘 되면 2차전지 그거 완전 수급이 조금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전구채 하는 회사가 없어요 진짜 자체적으로 하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머티 두 정도가 아주 상징적인데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고 중국 다 포함해서 5등이고 유럽하고 북미에서 중국 제외하고 1등이에요 전구채 그래서 5만에서 21만 톤 케파 4배 늘어나는데 그 4배 늘어난다는 건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2차전지는 뭐 나중에 따로 말씀 드려볼게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좋은 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까지 이렇게 세트로 같이 사는 업종은 굉장히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LG디스플레이 한진칼 왜 사는지 잘 모르겠고 레버리지 반대로 또 레버리지 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뒤에 천연가스인 것 같은데 선물 임버스 그렇게 사는데 지금 코덱스 임버스 또 사면 그 다음에 여기 하이브 또 사고 있네요 1년치를 봤습니다 1월 12일부터 어제자 금요일 것까지 17조 샀으니까 평당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삼성전자 개인투자자처럼 8만원대 샀을까요 아 물론 뭐 8만원대 산 단타치는 기관도 있겠죠 얼추 예상해보면 평당가 6만 5천원 아래에요 그럼 20% 넘게 수익났죠 그래서 기관은 열심히 세일즈 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8만원 되니까 목표가 9만원 올리고 10만원 목표가 또 나왔더라구요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재고 산물가격 재고 많이 줄었대요 재고 많이 줄었대요 삼성이 약간 애플이 AI 아이폰 안하니까 삼성이 약간 주도적으로 약간 AI폰 막 하려고 해요 지금 최초로 AI폰 낸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잘 팔릴지는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공급충면도 중요하지만 공급에 맞게 수요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잘 확인이 팩트체크가 IR 담당자도 통화하고 2차전지 관련 업계 일하는 후배들 있거든요 후배들도 만나보고 해도 걔네들은 또 걔네들 나름에 또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반도체가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엄청 희망회로는 돌리는데 아 근데 또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요 막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기관은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좋다고 얘기하고 개인 투자자도 고점에 사라고 하는 거니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빵 때리는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 AI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약간 숫자에 집착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24년도에 반도체가 숫자가 찍히는데 25년도에 더 가려면 24년도보다 숫자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럴 확률이 퀘스천막힌 거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뭘 보고 있냐면 야 네가 좋아하는 숫자보다 스토리를 본다 넘버스보다 스토리다 그래서 스토리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AR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고 스토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반도체를 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숫자 깨져도 반도체 계속 사겠다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스토리를 본다고 그래서 저게 좀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삼성전자 17조 샀고 하이닉스 2조 사서 1년동안 사서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짜 현대차랑 기아는 기아는 최근에 신고가 갔다가 10만원 찍고 내려왔는데 현대 기아차 그래도 누적적으로 천억 이상 샀고요 삼성 삼성 물산은 지배구조 이슈도 있지만 원자력 관련 SMR 소형 원전 모듈 모멘텀이 있어요 소형 원전 모듈 관련된 거 두 개 밖에 없어요 삼성 물산 아 세 개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주 중에 국내 건설 경기 포지션이 0인 거 계속 말씀드렸고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인데 야금야금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삼성 SDS가 의외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 회사 최근에 엠로란 국내 공급망 관리 SCM 1등 회사 인수한 거 아시죠 삼성 SDS는 이재용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 연기금 것만 따로 뽑아왔습니다 연기금 하이닉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는 주 외출처가 어디죠 삼성전자죠 LG 이노텍은 어디죠 애플이죠 어 근데 애플이 주춤한 사이에 삼성전자가 휴대폰도 공격적으로 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지금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현대차랑 협력하는게 차량용 반도체 엄청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야 차량용 반도체를 열심히 공부해봐 그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구요 왜냐하면 그쪽은 차량용 반도체도 쟁쟁한 기업이 많아요 NXP도 있고 르네사스도 있고 인피니온도 있고 근데 삼성이 생각하기에 NXP나 르네사스나 인피니온 정도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엔비디아 퀄컴은 넌사벽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버티 네이버 하나오션 하나오션 대우조선 해양 대우조선 해양 다니는 현업에 있는 아 제가 10년 엔지니어 생활했는데 뭐 했냐면 초대형 보일러 설계하고 생산관리하고 기획했는데 주 납품처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플랜트 회사나 구 대우조선 해양이랑 그쪽이 있거든요 이 조선 업계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 초대형 보일러 이제 열경기 설계하고 생산관리 했는데 아 근데 대우조선 다닐 인맥 엄청 많죠 근데 대우조선에서 하나오션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방산이랑 엮여가지고 전투함 군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우조선 해양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새로운 신규 먹거리가 대우조선 해양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삼성 중고음이나 현대 중고음 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 결이 다른 새로운 신규 성장이 확 열린 겁니다 네 요렇게 수급 현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msci 그 포스코 dx 왜 이렇게 날라갔나 엄청 궁금하시죠 네 이런 이런 이벤트 이슈입니다 그 뭐 딱 가까운 이벤트가 있으면 말씀드렸으면 좋았을텐데 1월달에는 큰 거 두 개 했었죠 2014 CES랑 JP모건 해스케어 그것 때문에 제가 봐요 그게 다 시세가 미리 나온 거고요 2월달 거 정기리뷰하는 거 13일날 발표하고 29일날 리밸런싱 하니까 1월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5월달 거는 3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8월달 거는 6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두 달 전부터 거의 움직여요 빠른 것들은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하고 유동 비율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만족하는 걸 봤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요 8%인데 지금 1%만 오르면 만족이에요 알테오제 두산 로보틱스는 시총은 만족하는데 유동 시총에도 부족해요 그래서 최근에 20% 넘게 빠져서 20% 다시 올라와야 돼요 만족했었어요 HPSP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좋아하는 거 근데 이건 더 많이 올라와요 최근에 신고가 근처인데도 43% 더 올라와요 아직 부족해요 그리고 코스피 200편이 그래서 2차전지 빠지는데 LNF 최근에 견주한 모습이 이전 이슈 때문에 그런 겁니다 HLV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포스코 DX 다 여기 보면 무량한 회사잖아요 에코프로버티 두산 로보틱스 알테오제 현대 오토에버 HPSP 하나 시스템 HD 현대 일렉트릭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아직 2월달까지 이슈가 남아있으니까 반대로 빠진 거 있죠 펄오비스랑 호텔실라는 안 좋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단에 따라 2월달까지 그 일정매매라고 하거든요 한번 일정보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정 안되면 한주만 사서 한번 가격이 흐르면 그것도 공부 차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5월달 리뷰 있는 거는 3월달부터 레포트에 그거 한번 제가 다뤄볼게요 3월달 3월초나 중순쯤에 5월 편입 예상 종목 나올 거예요 그죠? 8월 거 6월달에 예상 편입 나와요 쏠쏠해 이것만 1년에 4번 이벤트성으로 해보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 반 전부터 주가가 반응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알테오진 현대 오토웨버 HPSP 카나 시스템 HD 현대 일렉트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CJ 빼고요 솔직하게 나머지 아 한지칼도 뺄게요 한지칼 빼고요 다 다 손 대봐야돼 진짜 그러니까 MSCI 들어가겠죠 종목이 기가 막혀요 그죠? 2차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반도체 어팡 다 되어있죠 소프트웨어 그죠? 전력기기 다 되어있죠 코스닥 쪽 코스닥 쪽 순매에서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1등 동진 세미캠이 2등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 때문에 그런 거고 아프리카TV도 네이버랑 카카오랑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돈을 벌려면 아프리카TV 가서 별풍선을 받을 때나 그런게 너무 늙어가지고 너무 나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프리카TV 네이버에서 치즈직으로 만든다 저는 치즈직으로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게임 스트리머가 다 치즈직으로 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대요 네이버가 여러가지 규제나 제안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돼서 스트리머나 유튜버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아프리카TV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이버 아세요? 네 그 테이버 그 친구 아프리카TV도 같이 아는데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TV VJ 하니까 아프리카TV가 네이버 치즈직 생긴다고 난 타격 입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얘기해서 실제 거기서 VJ를 활동하는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게 굉장히 신뢰성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엠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S가 산 회사고요 파마 리서치가 지금 만드는 제품마다 지금 다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한미약품이나 종근당이나 대웅장이나 다 자녀들한테 넘겨주고 있잖아요 아직 정상수 회장님이 지금 건재해가지고 지금 주식가치가 제약바이오 중에 삼성이랑 셀트리온 빼고는 1등이에요 1등 3,300억 지금 현재 주식가치 증가한 순으로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파마 리서치 주가 부양에 진심이겠어요 자기가 지금 삼성 셀트리온 다음으로 1등인데 근데 실제 정상수 회장님 인터뷰 한 거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진짜 잘 돼 있어요 무릎 주사 맞는 거 컨주란이 의료보험 적용 안 돼가지고 23만원 이렇게 해서 비싸가지고 못 맞았는데 지금 4만원대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컨주란 그걸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맞는데요 여러 번 왜냐면 인공관절 수술 받는 거 말고는 대체가 없어요 대체제가 불가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으로 리주란 HB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효과는 좋은데 너무 아팠는데 통증을 급속하게 줄여가지고 그것도 통증이 없어지니까 또 많이 왔는데요 리주란 HB 플러스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TV에 광고 많이 합니다 가다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원래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광고 아! 수혜가 광고하다가 지금 이제 주상욱하고 KBS 작년에 연기대상 최우수상에 탄 거기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JYP랑 종가 보니까 SM이랑 엄청 빠졌는데 이게 특별히 큰 악재는 없어요 근데 제가 좀 간과한 건 그래서 SM 좀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SM이 약간 중국 비중의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JYP나 하이브는 중국 포지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 다 이런 그죠? 클래시스, 레이, 파마리서치, 제시스 매니카 다 미용 의료기 쪽 그래서 미용 의료기 쪽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보니까 다 좋아해요 잡음 없고요 매출과 이익이 계속 역성장이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요 이거 보시면 지금 한행컴퍼니에서 루트론이 인수했거든요 3대 3펀드 중에 하나가 인수했거든요 제일 3억 펀드 하면 아시죠? 욕도 많이 먹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들만의 잔치긴 하지만 가장 돈 냄새 잘 맞는 선수 중에 선수가 코시탐탐 미용 의료기기를 엄청나게 노리고 있어요 지금 클래시스, 베인캐피탈이 인수됐죠 그럼 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 타자 제시스 메디칼이 될 거냐 파마리서치가 될 거냐 원특이 될 거냐, 비올이 될 거냐 그러면 M&A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됩니다 업종이 딱 갈려요 그냥 반도체 아니면 제약 뭐 요래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WCP랑 JO가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쪽에 클리오랑 CNC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도 주가가 좋은데 그게 봤더니 중국 포지션을 확 낮추고 북미나 다른 유럽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출 포지션이 완전히 다변화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혜택이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찍히는 의료, 아, 제약회사 HK 이노엘 아세요? 뭐 만드는 회사죠? 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하는 회사 네 위식도 역류질환이요 글로벌 전세계 인구의 네 10분의 1 이상은 최소 13%, 15%는 10명 중에 한 명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받고 있는데요 PCAB 제재라고 해서 기존 제재로 완전히 뒤엎는 그걸 하는데 이제 막 그 제재가 변경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침투율을 봤더니 오, 막 8%대에서 13% 지금은 한 22% 정도 그 제재 침투율이 기존 제재 기존이 아마 PPI일 거예요 PPI 제재를 PCAB 제재로 탈바꿈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제약회사인데 숫자가 찍히는 회사고요 당연히 이 회사도 신약 개발합니다 HKE 이노앤 그래서 저는 HKE 이노앤 공부할 건데 먼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주가가 싸진 않아요 네 근데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들어 ABL 바이오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런 회사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다 HKE 이노앤 굉장히 좋은 옛날 CJ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한국콜마가 인쇄했어요 해외